CJ가 롯데의 신규 플랫폼이 자사의 대표 패션 플랫폼인 온스타일을 표절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J는 온스타일, 롯데는 온앤더스타일로 이름부터 디자인까지 유사합니다. 특히 롯데는 광고 영상에선 아예 온스타일이라고 표기했습니다. CJ는 지난 25일 롯데의 법적 절차를 받기 위한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롯데쇼핑은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왼쪽은 롯데가 최근 론칭한 패션 플랫폼 온앤더스타일, 오른쪽은 CJ의 대표 유통 플랫폼이자 패션 사업자인 CJ 온스타일입니다. 이름부터가 유사한 두 브랜드는 로고 이미지부터 마치 쌍둥이처럼 똑 닮아 있습니다. 롯데는 온앤더스타일의 표기 중 엔더를 작은 글씨로 표기해 온과 스타일이 직접 연결되도록 해 CJ의 온스타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유의 디자인 컨셉도 비슷합니다. CJ 온스타일은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을 사용한 원형 디자인의 반복적 사용이 특징. 이는 지난 2003년 CJ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롯데도 보라색을 핵심 컬러로 선정하고 원형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상 광고를 보면 구분은 더 힘듭니다. 롯데는 아예 영상 광고에선 온스타일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영상 첫 화면에는 온스타일이 나온 이후 엔더가 작은 글자로 표기된 뒤 없어집니다. 브랜드병부터 로고 디자인, 광고 영상까지 온스타일을 부각해 일반 소비자들이 CJ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CJ E&M의 대표 패션 라이프스타일 채널로 2004년 개국한 CJ 온스타일은 20년 가까이 대중들에게 패션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데다 CJ E&M의 패션 전문 채널 표지로도 널리 사용돼 대중에게 패션 관련 이커머스 서비스로 인식되어 온 지 오래. CJ는 후발 주자인 롯데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CJ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CJ 측과 롯데 측의 온스타일 그리고 온더스타일에 관해서는 거래 통념상 제품군이 유사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롯데의 경우에는 온스타일 그 사이에 엔더를 첨가하여서 결국 CJ의 온스타일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메인 컬러가 보라색이라는 점, 결론적으로 영상 광고까지 유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표법 위반의 상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CJ 측은 브랜드명은 물론 로고 이미지 표현 등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도록 표현한 사례로 내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롯데는 우연의 일치이며 상표권 침해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롯데 쇼핑이 올해 온라인 사업인 롯데 온을 강화하고자 상품군별 버티컬 서비스 온앤더 시리즈를 론칭했는데 온앤더 스타일도 그 일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표절 시비들이 갈등이 계속 불거지게 일어난다면 결국 국내의 산업 전반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 있는 표절들은 좌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리 TV 문다희입니다. 이달리 TV 문다희입니다. 아멘